다우 다우 채팅 보려면은 핸드폰을 켜야돼 빵하를 미리 여쭈어줘야겠다 빵하 오케이 됐어 이제 오시기 전에 미리 연습하고 있으면 돼 솔로 나는 솔로 스타트 아 빨라지지 않았어 아 이 모습을 아무에게도 보이면 안 돼 아직 연습을 못했단 말이야 아 뭐야 아 아 나 이거 자꾸 이거 실수하네 아 실수하면 안 돼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일단은 누군가 오시기 전에 얼른 연습을 해놔야 미리 이길 수 있어 파이크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네 방심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환님 고아 안녕하세요 출첵 감사합니다 고 고 이 내가 열 왔는데 인터넷 연결을 할 수 없어가지고 랜선이 없어가지고 내일 랜선 사가지고 내일 다시 세팅해야 돼요 진짜 윈도우까진 깔아놨는데 그 다음을 못하겠어 블랙킬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내일까지 방송하고 이번주는 세팅하는걸로 시간 다 보낸다면 세팅 끝나자마자 편집부터 해야지 자 준비 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해볼까 이제 손풀기 좀 했고 바로 방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제가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와요 아 이제 고스나리가 또 이거 또 실력을 발휘를 해줘야겠구만 생일날 말감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내일 세팅 이제 방송용 세팅을 다하고 이제 이 노트북도 맡겨야 돼요 술이 이 노트북도 술이 맡겨야 돼가지고 천천히 이번주는 저기 못해 방송을 이제 내일까지만 하면은 내일까지만 하면은 어 고하 안녕하세요 왜요 멘탈 왜 나가요 멘탈 왜 나갔어요 멘탈 왜 나갔어요 헬로우 PK고스님 고하 미하우 미하우 내일은 영어 내일 오늘 아침에 일본어 공부했어요 내일 영어 공부할거구요 아침에 저녁에 방송 똑같이 방송하고 방송 끝나고 20분 뒤에 다시 방송 켜가지고 림피트 어드벤처 합니다 일단 PK고스님하고 한판 해볼까요 봉쥬르 봉쥬르 저도같이 했죠 맞아요 일본어 공부 잘하시던데요 역시 아직 모르는게 너무 많아 고고고 고고 좋아요 내일은 영어구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제대로 갈겁니다 세팅이 모든게 다 마무리되야돼 그래서 편집부터 먼저 마무리 짓고 편집이 지금 밀려있기때문에 편집 마무리 짓고 이제 뭐 포켓몬스터라던가 이런거 이제 해야지 이제 계속 봐주시면서 하시면 되야 어 아 자꾸 왜이러니 아까 처음에도 그랬고 저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오메오메오메 고스나리를 지금 공격하시는거에요 파이크님 지금 고스나리를 신선한 고스나리를 지금 공격하시는거에요 지금 안되겠네 파이크님 고스나리가 손좀 봐줘야겠네 고스나리가 손 보겠습니다 파이크님 눌러버리세요 아니에요 고스나리가 이길 수 있어요 고스나리 화이팅해야죠 여기는 어 고스나리 방송이라구요 파이크님의 방송이 아니라구요 순간 뭐 저도 지금 가끔가다가 제가 어 방송을 하는지 어 방송을 구경하는지 헷갈릴 때가 많지만 엄연히 고스나리 방송이라구요 가세요 빠이빠이빠이 갔죠 이게 바로 고스나리지 이게 고... 왜 빌런이에요 아무리 봐도 빌런이 아닌데 어딜 봐도 빌런이 아닌데 그쵸 늘었죠 자 들어와요 하실분 들어오세요 지금 손풍기 올게 다시 고고 왜요 엄지님 무슨일이에요 아 굿즈가 사고실던 예약한정 굿즈가 품절됨 뭔데 예약굿즈가 빌런으로 터주세요 그럴리가요 빌런 아니에요 저는 히어로과라구요 빌런과가 아니에요 아 진짜요? 그면은 한정이었다는거네 진짜 말그대로 말그대로 한정이었다는거네 야 어떻게 방법없어요? 그거 살 수 있는 방법없어요? 그 뭐 알려줘봐요 제가 한번 들어가보게 뭔지 한번 보자 이따가 제가 모든 방송 끝나고 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엄지님 어떡해 이럴 줄 알았으면 곧씨나리가 예약해놔가지고 사놓은 다음에 엄지님께 드리는걸로 효도할 수 있었는데 아 엄지님한테 점수도 할 수 있었는데 괜찮은데 난아 노래 소리가 너무 조용해 노래 소리가 너무 조용해 아 2단 이상을 못가겠네 오케이 앗 젠작 오오오오오 난 그런 굿즈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야 근데 굿즈가 그렇게 쉽게 나가나? 그만큼 인기가 많았나? 보통은 예약 굿즈라고 해가지고 추가로 어! 추가로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할텐데 어무아! 아! 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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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젠장 괜찮아요 나온지 일주일밖에 안되면 오 그럼 진짜 유명했나 보네 제가 봐드린 겁니다 들어와요 네 하실분 들어오세요 네 헬로우 니하우 봉쥬르 곤방와 아 아 아크릴 스탠드 남아가지고 아임 고수 오 고수 오 나도 나도 남겨줘야지 아임 아임 고수 저분은 PK고수님은 고수님이고 저는 고수구요 고수나리 아쉽지만 고수나리입니다 고수가 아닙니다 고수나리 빌런 아니에요 어 차요양님 고아안녕하세요 오셨군요 얼른 오세요 컴퓨터를 샀는데 랜선이 없어가지고 인터넷이 연결 못해가지고 컴퓨터 야 지금 세팅은 다 돼있는데 지금 인터넷 연결이 안 돼가지고 방송용으로 다운로드할 수가 없어요 네 랜선 네 랜선이요 아 젠장 망했어 그래서 내일까지만 아 아 그게 또 그렇게래요 네 아 오늘은 축구 아 축구구나 오늘 일단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아 젠장 아 젠장 제 핸드폰 잘못뒀어 아 젠장 이거다 이거다 됐다 오케이 됐어 이제 고스나리의 진정한 실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스나리가 솔직히 말해서 연습을 안했어요 연습을 안했고 못했죠 어떻게 보면은 핑계를 대자면 시간이 없어서 못했고 하지만 연습을 안해도 이길 수 있다 나는 마인드로 지금 열심히 임해보도록 파이팅이다 전투에 오 저한테 이렇게 도전장을 주신 분이 누구신진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이제 고스나리가 그렇게 쉽게 당하진 않습니다 네 쉽게 당하지 않는다구요 골찌나리가 이제 쉽게 당하면은 골찌나리가 아닙니다 뭐뭐뭐뭐 아아 아? 아? 됐다 어우 진짜 깜짝 놀랐네 어머어머머머머머 나한테 왜 공격 이렇게 하지마요 공격하지마 지금 열심히 살아남고 있는데 아 뭐야 좀 늦게 바꿨죠 좀 빠르면 못하겠더라 아 내일 한국 축구하잖아요 우루가이랑 축구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 공격당해가지고 아아 아직 안죽었어 아직 안죽었어 아직 안죽었어 죽었어 이제 끝났어 오지마 아 오늘 일본 독일전 관전 꿀 아 그렇구나 초영님은 누가 이길거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나라 오오 엄지님 오오오오오오~~ 여기가 els 아까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겠다 발산시켜주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어 뭐야 엄진이 왜 나가셨어 아 바빠서 다시 빠이 아 이런 바빠서 빠이라니 바쁘지 말으셔야 되는데 바쁘시다니 방송을 나가시는 건 아니죠 저희 반에 일본이 이기면 왼손 분지는다는 친구 나왔어요 내일 왼손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 멘탈 회복할게요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독일이 이겼으면 좋긴 하겠는데 승부단 축구는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월드컵 나가면은 이제 진짜 야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격 당하기 전에 미리 공격을 한번 해야겠소 아 젠장 잡았다 어 왜 돌아가셨어 뭔데 아 젠장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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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감기 걸렸는데 열은 안 나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건 뭔가요 초기 증상입니다 그 목 집에 있어도 목도리 두르시고요 뜨뜻한 물 드셔야 돼요 태방송 못 참지 들어와요 고루파님 들어와요 지금 최우영님께서 잠깐 한판 이기시고 나가셨죠 네 아 먹을 시간 맛있게 드세요 네 이따 또 오세요 11시까지 방송합니다 네 11시에 끝나고 나서 20분 쉬었다가 바로 림피트 방송 있습니다 고스네리 살빼기 프로젝트 림피트 방송 12시까지 합니다 과로 아닌 코로나 그러니까 저기 푹 쉬셔야 돼요 푹 쉬시는 게 첫 번째고 목도리 두르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뜨뜻한 물 드셔가지고 병 좀 이렇게 짓누르게 하는 거 그런 것도 좀 하시고 잘 드시고 이러셔야 됩니다 밀가루 음식 덜 드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고루파님 어서 오시고요 한번 시작해볼까요 고스네리가 1등 할 것 같은 느낌이야 하초코 먹었는데요 맛있는 걸 약간 자제하셔야 돼요 맛있는 것들이 다 몸에 해롭잖아요 웬만한 건 좋아요 좋아요 아직까지 공격이 없어 다행이야 아직까지 공격이 없는 게 다행이긴 하지만 언제 공격이 노도와 같은 공격이 올지 몰라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한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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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으로 공격했으면 좋겠지만 그러진 못하니 어머어머어머머머머머 또 공격하셨어 오 큰일날뻔했다 나 짝대기인줄 알고 또 짝대기 둘뻔했어 그래도 봐주시면서 하시니까 어느정도 됩니다 지금 봐주면서 안했으면은 고시나리 벌써 죽었죠 뉴비나리 고시나리 고시나리에 테트리오 테트리오 여러분들의 뉴비 뉴비 테트리오에서 그 기아다던 뉴비 여기 아아 아 너 왜이랬지 아 아 바보 아 아 왜이랬지 아 이해가 안가네 아 왜이랬지 왜이래 왜이래 아니요 용판 졌다 아 이길 수도 없었지만 그래도 비벌올 수 있었는데 아쉽구만 안돼 드디어 공격이 온다 아아 노드와 같은 추격 고시나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 오케이 와 오오음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 Huh stuffed camera 어허허허허 절섫est entwickelt 아 존빠르면 못하겠어 역시 연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연습이 중요한 Poor man lyn 죽으셨다 나가셨네? SYS 는 그거 시스템이구나? 자살은 나빠 자살을 하려는게 아니고 들여봐요 제대로 이게 안 쌓여가지고 그래서 죽은거에요 어쩔수 없이 매너겜 매너겜 한거야 매너겜 하실분 기다리시는 분이 많으실까봐 좋아요 이제 진짜 제대로 합니다 이번에 감히 1등 예상해 봅니다 이번에 우승 예상해 봅니다 이 실력가지고 우승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돌리 구하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넬의 방송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출첵 감사합니다 음 나쁘지 않아 음 좋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쌓아놔가지고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했으면 좋았겠지만 하는척하고 이런식으로 연속공격하면서 해주고 연속공격 당하면서 당하는척하면서 이렇게 쌓아주면서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쌓아주면서 더블해주고 이런식으로 잠깐 이렇게 한 번 쌓아주는 척 하면서 이런식으로 한 다음에 이걸 여기다 꽂아놓고 그 다음에 다시 바꿔서 이러면 안되는데 응 실패했다 괜찮아 괜찮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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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넣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짝짝이 한 번 넣으면 됐고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네 오! 잠깐! 나 자꾸 이상해! 아! 누구 누구 올 곳이 여기뿐이네요 이쪽으로 와요 네 골씨나리 이번주 목요일까지만 방송하고 방송 새로 세팅해가지고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제일 좋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 처박기 전까지 이 골씨나리를 겨냥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컴게임 이제 뭐 이것저것 이제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컴터 랜선이 없어가지고 컴터 게임을 못했어 컴터를 새로 못했어 어 뭐야 자 들어오실 분 계신가요? 돌고래님 출제 감사합니다 내가 테트리스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테트리오 들어오세요 이거 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랜선이 없다 그러지마요 왜 앞에 그 이름이 랜선인지도 모르겠어 인터넷션 랜선 아 트라이 트라이 각게임 진짜 각게임이에요 한번도 안해보신 분이 있어도 한번만 해보신 게임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어 유튜브 구독자가 않는다 말씀하세요 맞구독가 맞구독갑니다 뉴비이기 때문에 왜 터요 왜 터요 안돼 PK고수님 들어와요 다시 다시 들어와요 들어와요 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이 안계셔요 어 게스트님 어서오시고요 누구시지? 아 두번만 한 사람 있는 게임 하하 하하 하 두번하고 아래 하고 때려치는 거예요 으으으음 누구 또 들어오실 분 안계신가 고로파님하고 둘이서 하면 제가 지는데 게스티님은 누구세요? 아 저에요? 아 블랙킬러님 빨리 같이해요 하하하하하 아니 아니 고로파님 지금 테트리오를 한분이나 더 하실 수 있게끔 광고를 하셔야죠 이 얼마나 갓겜에 갓겜에 지금 두번만 찍고 도망간다는 그런게 어딨어요 테트리오 테트리오 일단은 1대1 한번 해볼까요? 하다 보면 또 더 오겠지 뭐 하하하하하 뭔소리야 자 11시까지 테트리오 방송하고 20분 잠깐 쉬었다가 저기 뭐냐 림피트 어드벤처 살 빼는 운동 연습 연습 연습이래 살 빼는 뭐냐 뭐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거를 살 빼기 방송을 하니까요 많이 와주세요 말하는게 참 힘드네요 네 살 빼는게 그렇게 어렵죠 어렵긴 하죠 아 아 자꾸 한번씩 봐야되는데 안보고 자꾸 하니까 저런 실수가 나오네요 자꾸 고스나리 선수 고스나리 선수 지금 이렇게 실수가 나오나요 이대로 역전 가능할까요 고스나리 선수 위기입니다 그래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게 고스나리 선수 아니겠습니까 고스나리 선수 위기를 기회로 바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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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를 기회로 바꾸나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곳 시나리 기회를 위기로 바꾸는 거였습니다 고스나리 선수 야 어렵다 자 과연 고스나리 선수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고스를 상대로 어느정도 플레이할 수 있을 것인지 고스를 상대로 초보가 초보의 실력이 통할 것인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고스나리 혼자 고스나리 선수 자 들어가나요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한번 더 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번 더 들어가고요 좋아요 고스나리 선수 자 나쁘지 않아요 플레이 나쁘지 않습니다 과연 실수만 없으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고스나리의 자신감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안돼 오 그 다음에 바로 넣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걸로 바꿔서 다시 해주고 이런식으로 한 다음에 자 스피드가 약간 익혀진 고스나리였죠 네 오 큰일날뻔했어요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왜 이렇게 빠른거야 끝났어요 끝났어요 봐주세요 어차피 봐줘도 좋습니다 최대한 최선을 다할거야 그게 고스나리니까 와 한방이 죽었어 야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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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 프로젝트 다이어트 맞아요 으깨 아깨 아 이거 이거 얼른 레디 레디해요 다른 분 더 들어오실 분 안 계신가요 이런 테트리오 아주 어 엄청나게 재밌는 어 이 테트리오에 얼른 참여자들이 많이 오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럴거 같아요 저 초보예요 응애 하시면서 막 실력은 막 저기 장난 아니고 막 막 떨어지면서 막 어떻게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산딜님 어서오시구요 한입만 자싸봐 대트리오 한입만 자싸봐 한입 먹고 둘이 죽어도 알지 누가 죽는지는 알지 아무튼 재밌어요 프랜 PK고스님 어서오시구요 링크 감사합니다 다섯 분 들어오셨으니깐 한번 시작해볼까 하이 웰컴 드 마이 프로캐스 아임 고시나리 아이없 러브 테트리오 인 디스 게임 디스 게임 이씨 베리 나이스 아이없 아이없 자 꼴등만 안하면 돼 3등 이내로 들어가보자 하지만 죽는건 항상 나오고 그렇지 않아요 네 안 죽을 수도 있어요 네 고시나리가 지금 어 봉인을 해제를 안했기 때문에 어 잠깐 제 뭐냐 제 그 왼손에 있는 흑염룡이 아직 깨어나지 않아가지고 깨어났으면은 너무 싱거워가지고 게임이 안됐죠 제 왼손에 흑염룡이 깨어나기 전까지는 근데 계속 자고 있을 것 같아요 얘가 흑염룡이 단점이 잠이 많아 잠을 많이 자야 피부가 좋아진다 그래서 흑염룡이 잘 안 깨어나요 고루파 손이 손을 왜 넘어요 손 안넘어어어 제가 언제 손 넘었다 그래요 손 안넘어어어 손 안넘어어어 손 안넘어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오오 드디어 저한테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그치 이거지 이거지 고시나리가 한방에 안죽는 이거지 오오 잠깐만 잠깐만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모호우 위험했어 위험했어 이어 위험했소 진짜 위험했다 와 어휴 진짜 위험했네 와 안zdsea 위험했네 오우 위험했어요 오우 와우 아주 클린합니다 게임이 아주 클린하죠 지금 클린클린 네 오 클린클린 아주 클린합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좋아요 아주좋아요 좋다구요 나이스 샤시 오케이 오오오.. 잘못했다 잘못할뻔했다 하지만 난 잘못하지 않지 고티나리는 언제나 옳지 고티나리는 언제나 옳아 울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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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오! 오케이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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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선생님! 선생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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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요! 아아! 잠깐 잠깐 잠깐! 왜 이렇게 빨라진거야! 아.. 1등 할 수 있었는데! 아 1등 할 수 있었는데! 아아.. 아쉽다.. 이.. 망할 놈의 랜션 일부러.. 뭐냐.. 모니터도 27인치 살고 어.. 노..뭐냐 저기.. 컴퓨터도 뭐냐.. 컴퓨터 아시는 분 해가지고 편집용 하고 게이밍용으로 해가지고 어.. 비싼 돈 주고 샀는데 랜션이 없어가지고 인터넷 연결 못해서 젠장.. 아아.. 아아 망했어 멘탈이 이미 붕괴가 됐어요 바꿀거에요! 다음주부터는 좀 더 질 좋은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노트북까지 완벽하게 고쳐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투컴 진행이 가능합니다 투컴 진행하려면 또 세팅해야되요 컴퓨터는 샀어요 준비는 다 됐는데 일단은 내일 이제 세팅하고 주말에 이제 편집하면서 이것저것 세팅하고 이래야죠 이제 컴퓨터 바꿀.. 바꿀.. 바꿀건 아니고 당신 누구야 나리꽃이에요 나리꽃 3등 했잖아요 중간은 가잖아요 골씨나니가 중간은 갑니다 여러분 네.. 파이크님 말씀하세요 제트.. 제트리씨는 안하는데 재밌어요? 제트리씨는 다운로드해요? 아니면은 이것도 똑같이 테트리오처럼 똑같이 하는거에요? 제가 들어가면 웹.. 아 그래요? 나중에 한번 해보죠 뭐 오늘은 테트리오 약속을 했기 때문에 뭔소리에요 해봐요 엄지님 들어와봐요 제가 중간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엄지님이 들어왔을때 제가 중간에 가면은 제가 이기는거고 어 중간도 못간다고 하면 엄지님이 이기는거에요 네.. 바쁘잖..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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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다고 그러시는군요 네.. 어 근데 왜 왜왜왜왜 왜 관전이에요? 왜 관전이에요? 왜 관전을 하시는거야 지금 연습을 하셔야지 안돼요 사라지시면 안돼요 자 들어오셨구요 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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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루파님 준비 어! 대치님 어서오시구요 그치 이렇게 많이 들어와야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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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시작합니다 아 아 고스나리가 한번 제대로 한번 하면은 중간은 갑니다 뉴비아도 중간은 갑니다 이기진 못하겠지만 중간은 가요 아 난다 향기가 난다 뉴비아 향기가 나고 있어 잠깐잠깐 잠깐 침착해 침착해 근데 아니 왜왜왜 갑자기 이렇게 공격이 세지는건데 고스나리는 아무것도 알잖아요 지금 와.. 공격이 갑자기 와가지고 깜짝.. 깜짝 놀랐네 봤죠? 이렇게 지혜롭게 위기를 대처하는 모습 이게 어디 봐서 뉴비인가 어.. 뉴비는 맞지만 어쨌든 어디 봐서 뉴비는 맞지만 중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은 갑니다 중간은 갑니다 중간은 가요 중간은 가요 중간은 갈거에요 아 아 아 아 아 어어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할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 어쩌다보니 이렇게 됐네요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건 고스나리의 특기죠 엄청난 특기를 가진 고스나리 위기를 기회로 기회로 위기를 바꾸지 말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말이야 고스나리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다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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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천방이 있어 한방만 공격 안당하면 돼 한방에 공격만 안당하면 돼요 아 젠자 잘못했다 아 아 아 왜 바꿨지 맞죠 중간은 가죠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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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나 보스나이 자꾸 이런 실수를 하면 안되는데 실수를 자꾸 많이 합니다 제가 기회를 위기로 바꿨어요 지금 아 아이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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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아있을 수 있죠 아 나 자꾸 왜 틀리지 아 나 지금 멘붕 왔어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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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에서 지금 2등 했어요 지금 맞죠? 증명이 됐죠? 증명됐어 이게 지금 엄지님께서 멘탈이 좀 나가셔가지고 어 몇몇이니 고아 안녕하세요 멘탈이 나갈때 얼른 이겨야돼 멘탈이 나갈때 이겨야돼 정상적일 때는 이기 정상적인 루트론을 엄지님을 이길 수가 없어 출첵 감사합니다 흐흐흐 흐흐흫 맞아맞아 맞아요 고루파님 정확하십니다 혼날래요 흐흫 죄송해요 죄송해요 깡소주 아니요 저는 소주 별로 안좋아합니다 맥주판데 요새 다이어트하냐고 맥주도 안마시고 있어요 살 빨리 빼고 싶어가지고 일단 내일 이제 인터넷 연결해가지고 세팅 다하고 이제 이번주 편집 다 끝나면 다음주부터는 이제 투컴 돌릴 수 있도록 투컴까진 아니더라도 일단은 원컴으로 큰걸로 해가지고 방송에 아주 고퀄리티를 자랑하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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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나 아아 글날뻔했다 위로났으면 글날뻔했어 진정 이걸 이렇게 둘 수 밖에 없는 슬픔 하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는건 고스나리의 의지 이게 바로 디의 의지 아 아 아 두군 두기 전에부터 알고 있었는데 바보 도대체 왜 이런 실수를 계속하는거지 아 고센 굿 구윗 굿 야 고수들처럼 이렇게 막 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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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복이 있나니 원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공격을 할 생각은 없었어요. 공격을 할 생각은 없었지만 공격이 됐네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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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 됐다 아 그래도 이게 낫지 아 아 아 왜 저따 놓지 아 완전 망했네요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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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네가 실력이 되는건가 아 오 오 침착하자 침착해 침착하면 수편할 구멍은 반드시 있어 반드시 있어 반드시 있어 오 큰일날뻔했군 변할 구멍은 반드시 만들고 말겠어 난 분명히 옆으로 갔는데 안돼 안돼 포기하지 않겠어 하나라도 더 찬장 아 에이 잔인한 방송 곧씨님이 누구 죽이는거 처음 봐요 처음보다뇨 신돌림 고퀄리티 일단은 편집을 할 수 있다는거 자체가 기법 아니요 그러면은 실력이 안들어요 아니요 그러면 실력이 안들어요 점점 빨리 내리는거 없앨수있지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라도 해야지 예 이거라도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실력이 늡니다 이 스피드에 익숙해지면은 점점 빨리 할 수 있다고 으아 뉴비 죽는다 고스네리도 뉴비에요 뉴비 아 또 들어오신 분 안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고스네리에요 팔로워와 시청은 고스네리의 크림이랍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구요 혹시 막구독을 원하시는 분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바로 막구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뭔소리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어 누구지? 누구지? 1시간 30포터가 1대1로 누가 졌지? 난 기억이 잘 안나요 어 누가 누구죠? 누구죠? 네 광고 후원 얼마 안들어와요 이거 제가 제휴 스피머가지고 별로 안들어와요 그냥 제 유튜브 영상 많이 봐주시면은 일단 그걸로도 큰 힘이 됩니다 뭐 들어오는건 없지만 스피비 들어오는건 없지만 오오 잠깐 잠깐 오오 철새디야 철새디 뭐야 아아 야 나 지금 야 저거 뭐야 야 와 나 저거 짝짝이 한번 하려고 했는데 와 가차 없네요 그냥 한방에 당해버렸네요 야 누구에요? 누가 저 죽였어요 자쇼에요 누구에요 이렇게 뉴비를 어 끔찔하게끔 만드시다니 누구에요 네 테트리오라 실택스팅도 별로 없으니 아하 그렇군요 유튜브 영상이라도 봐주세요 그러시면은 시청시간이 올라가가지고 좀 더 어 유튜브로서의 활약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거 광고 바로 안봐질걸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신경써주시니까 자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언젠간 여러분께 보답할 날이 분명히 올겁니다 제가 하려는 프로젝트가 따로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방송으로 돈 벌면 하고싶은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자 나쁘지 않죠 지금 야 오오오 이 위기를 극복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지금 PK고수님 역시 고수 고수 야 점 하나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야 좋아요 좋아요 아 나빠요 나빠요 아이고 새끼는 바꿨어 이런 아 안 바꾸셨으면 됐는데 바꾸셔가지고 힘드네요 야 어려워요 야 잘하시는데 게스티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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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스티님 잘하시는데 하 튕겼었다 그렇군요 튕겼었군요 자 더 들어오실 분 컴온 뉴비의 향기를 맡고 싶다 나는 뉴비의 향기를 맡고 싶다 테트리오의 뉴비는 굉장히 어 보기 힘든 존재죠 네 뉴비를 뉴비의 향기를 보고 싶다 얼른 들어오세요 고수 출입 그지가 어디 있어요 고수 출입이 왜 그지예요 아 금지 아 금지 왜 그지인가 했네 지금 아 오케이 오케이 삶연속 노광고 에반데 그게 광고가 잘 안 뜰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나리님 계속 광고 뜨시나요 아니요 광고 안 뜨는데 왜요 원래 40분마다 한 번씩 나와주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겐톡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어 자 예 자 지금 겐톡 보고 멘탈 나 멘탈 나갔습니다 지금 왜 노란 왜 지금 다 톡에 노란색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덤벼 고수 오 이 대단한 정신 정신 어 고수나리를 도발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 어 보겠습니다 어 이 노다가 고수나리한테 돌아가시면은 멘탈 깨지셔가지고 또 나가시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은 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굴 안 돼요 다굴이 안 됐걸요 랜덤이잖아 자 갑니다 제가 어 T T T T자 그거는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은 있다고요 랜덤이 안 됐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테트리오 많은 뉴비의 환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수나리를 통해서 입문해 보시는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테트리오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재밌어요 재밌어요 오우 와우 오 죽을 뻔했네요 방금자리에 이거 4개 안챘으면 엄청 올라왔겠다 이제 저만 공격당하는 약간 그런 느낌은 들지만 느낌뿐인걸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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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점점 스피드가 빨라지기 시작하고 있죠 좋아 이걸로 이제 조금씩 있게 지는건가 이런 누가 또 돌아가신거야 내 공격에 도 어머 아 이게 아니구나 자꾸 이러다가 간만 이렇게 뭐 실크무씨 이렇게 나와가지고 큰일났네 왜 자꾸 진동이 울리는거야 자 꽃이나리가 성장하는 속도 LTE LTE 히레지만 아니기면 돼 히레지만 아니면 돼 와 점점 스피드가 빨라지죠 이제 익혀져야돼 이제 익혀져야돼 익혀져야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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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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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죽을뻔했네 오오오 제가 공격을 해가지고 PK꽃슈님을 보내버렸어요 죄송해요 보낼 생각은 아니었는데 가즈아 가즈아 가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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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깨져야돼 자 빠르다고 못할건 없죠 못할건 없죠 못할건 없죠 없죠 아 잠깐 아 아 바꿨는데 바꿨는데 아 아 솔직히 말하면 박 예 아 젠자 당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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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에이 에이시님 고아 안녕하세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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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지님이었잖아 엄지님이었으면 포기 안했었는데 아 아 제가 양보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양보해드렸어요 야 이기고 나서 나가시는거 어딨어요 와 리벤지 가야지 에이시님 잘 지냈어요 왜이렇게 오랜만이에요 자주 오신다고 했잖아요 YH님 우리 에이시님 아니 거기에 시간짜내 아 시간짜내게 오신거구나 자 더하실 분 안계신가요 테트리오 저기 검색창에다 테트리오 치시고 들어오시면은 바로 로그인해서 바로 참가 가능하십니다 테트리오같이 하실 분 고시나리오 함께 어떠십니까 아 그래요 고시나리 유튜브 보시는거죠 구독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에이시님 네 구독 안하셨으면 구독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에이시님은 예전에 구독 하셨을텐데 이제 좀 이제 구분을 나누려고 이제 뭐 게임하는 고시나리 노래하는 고시나리 공부하는 고시나리 해가지고 카테고리를 좀 나눠놓으려고 운동하는 고시나리 해가지고 저 마판이요 아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안계시지 아 그래요 다행이네 아직은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못한 영상이지만 이제 이제 퀄리티를 더 좋게 만들어가지고 어 고시나리가 이제 영상으로 유튜브 스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스타 어렵지 않아요 연속 공격 연속 공격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가고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쌓아준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해서 이제 나는 어차피 티 짜 그걸 못하니까 이렇게 쌓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죠 근데 좀 빨리 해야 되는데 그 빨리가 안 돼가지고 그게 고민입니다 그거는 연습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연습이 안 돼 바빠서 젠장 바빠서 연습이 안 된다고 왜 안 되는지 왜 이렇게 바쁜 거야 도대체 바쁘지 마 바쁘지 마란 말이야 오케이 됐어 이제 시원시원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아 이거 고시나리가 1등 하나 자 방심하지 말고 자 방심하지 말고 이러고 진 게 한두 번이 아니야 방심하지 마 고시나리야 지금부터야 너의 실력은 지금부터 보여줄 때야 자 침착해 침착해 침착하면은 이길 수 있죠 괜찮아 이길 수 있죠 침착하면 충분히 이겨 침착하면 충분히 이긴다고 침착해 침착해 침착하란 말이야 침착해 침착하란 말이야 침착해 이길 수 있죠 이길 수 있죠 이겼다 그쵸 처음 보죠 그 이기는 것도 처음 보죠 야 이걸 이기네 이걸 이기네 고시나리 이제 성장했다는 건가 일부러 져준거죠 야 이런 도발 나쁘지 않아요 고시나리의 실력을 한층 더 느끼시 한층 더 성장시켜줄 수 있는 이제 늦은 리액션 젠장 아 고시따 자 얼른 들어와요 다들 다들 이제 다 가요 다 이기실 거 같아 왠지 고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인 고시나리의 크림이예입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하시고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혹시 일본이 있다면 어 어 어 어 어 어 유튜브 뭐 아 아 고시나리 아 어 어 어 어 아 어 어 아 어 어 고수 오면 풀체크하러 가야지 누구예요? 대찌님 그러시면 안 돼요. 안 계시면 일단 이대로 한 번 시작해볼까요? 1등 1등 가능할 것 같은데 오오오오오오오 나 이거 지금 열 세 판에서 두 판 이겼어 엄청난 승률이야 엄청난 승률이야 벨붕이라서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세 명하고 고수분 세 분 이렇게 하고 돌아가면서 하자 이렇게 세 분 이렇게 세 분 돌아감사합니다 골슨이 목소리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 목소리 안 나왔어요?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왜 그러지? 스피드가 좀 더 빨라져야 돼 아 근데 자꾸 판단이 바로 안 서니까 느려진다 손이 야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냐 야 야벼하다 어 드디어 나한테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위험해요 위험해요 지금 빡김 빡겜하고 있어가지고 말을 못하겠네 예 빡김 빡겜하고 있어요 빡겜을 하고 있는데 과연 골슨아리는 이길 수 있을 것인지 좋아 좋아 점점 빨라지고 있어 판단을 좀 빨리 해야 돼 판단을 좀 더 빨리 해야 돼 빠른 판단으로 시간 아끼고 최대한 노트 빨리 나오게끔 해가지고 최대한 노트 빨리 나오게끔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역시 뉴비는 잘 안되죠 그게 됐어 좋아 나쁘지 않아 오 뭐야 뭐야 내가 내가 공격해서 없애버린거야 이러면 안되는데 나는 철량한 시민이었는데 오 얍 얍 얍 잠깐 승기가 보인다 승기가 눈에 보여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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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남님 오랜만이에요 네 테트리오라는 게임인데 한번도 안해본 사람 있어도 한번만 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봤죠 헤헤헤헤 이게 바로 고시나리오실 이제 저기 한판 하셨던 분은 위에 PK고수님하고 대찌님 한번 셔주시고 고수분들끼리 한번 고수분들끼리 한번 해볼게요 네 진짜 재밌어요 테트리오 치시면 됩니다 뭐야 아 잠수가 아니고 한분은 설거지하러 계신다 그랬고 됐네 다 게스트님께서 약간 네 저 테트리시 안해봤는데 괜찮아요 뉴비 입문 전용 방송입니다 안 들어오시나요 네 어떻게 고시나리오 됐다 됐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저 사이에 날이 다음판에 날이 들어갑니다 자 화이팅 자 봐주시면서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뉴비 분들께서 이렇게 하시는걸 즐기면서 보시면은 테트리시의 재미를 조금이나마 느끼실겁니다 11시까지 테트리오 방송할거고 20분간 잠깐 방송 쉬었다가 11시 20분부터 12시까지 링피트 어드벤처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격 본격적으로 살빼기 방송 프로젝트 다음주면은 컴퓨터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도 할 수 있어 공게임도 할 수 있어 좋아 모든건 준비가 돼있다 컴퓨터는 준비가 돼있는데 랜선이 없어가지고 인터넷 연결이 안되가지고 업데이트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어 구구덕? 구구덕은 뭐에요? 들어왔는데 그니까 일단은 돈이 좀 드는 게임은 좀 안하려고 구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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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방심하는 사이에! 이야... 방심하는 사이에... 봤어요? 방심하는 사이에... 이야... 이야... 방심... 이제 하세요 같이 이제 같이 하세요 괜찮아요 다 같이 해요 다 같이 해요 예 원래 맞으면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네 맞으면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맞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원래 이런 고수분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이때 하지 않으면은 실력이 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칵테일 PK 고수님 안 들어오세요? 테트리스 받고 버블 파이터라 재밌어요 버블 파이터?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제 3위 안에 드는 게 목표입니다 이길 수는 없겠지만 3위 안에 드는 걸 목표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그리고 고수나리 아침에 공부방송도 하고 있으니까 공부방송 때 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시고 싶으시면은 물론 하고 싶진 않으시겠지만 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고 하시면은 고수나리 방송에 놀러와서 같이 공부하시는 그런 유익한 방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수나리 일본어하고 영어 공부할 거예요 오늘은 일본어 했고요 내일은 영어 공부할 거고요 회어 위주로 공부할 거라서 따로 교과 수는 없어요 방송 광고하는 사이에 자 일단은 임삼이야 임삼위 안에 드는 거야 가는 거야 다 들어야 돼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아 이게 아니잖아 아 진짜 그럼 잘못났네 좋아 나쁘지 않아요 어 나쁘지 않아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고수나리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와 빠른 판단 빠른 판단 빠른 판단으로 가야 돼 빠른 판단으로 빠른 판단으로 안 돼 아직까지 괜찮아 안 바꾸게 잘했지 뭐 시나리가 실력이 늘었나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늘진 않았고 요 하지만 아 아 아 잠깐잠깐 아 아 멘복았어 아 왜 이랬지 아 아니야 이대로 포기할 수 있어 괜찮아 포기해야 돼 뉴뉴비 살려 그러게요 살려줘 아 파이크님 잘자요 수정 많이 하셨죠 출첵 안하셨으면 출첵 한 번씩 하시고요 코오바 감사합니다 파이크님 저는 이따 운동도 할거에요 아 나림리보다 지금 피싱맨님께서 봐주고 계셔 일찍 죽어서 발 못 벗고 자겠다 아니 와 뭐야 그 말씀이 그렇게 그럴 수 있는거죠 고시나리 어 뭐다 빨리 죽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아요? 네 흥 자면서 꿈에서 고시나리 꿈꿔라 잘자요 저주 아니에요 네 저주 아니에요 저주 아닙니다 저주 아니에요 오 저렇게 하면서 유지하게끔 이거 방심하시다가 또 큰일납니다 이제 제대로 하셔야 돼요 방금 그분이에요 야 이거 뭐 야 아 티스피 날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거구나 야 듣기나 있는 테트리시 블록에 깔리는 꿈꾸세요 아 죄송한데 전 테트리시 꿈은 안꺼요 아쉽네 흐흐흐흐흐흐흐흐 흔신 다른거에 깔려요 네 야 야 이게 바로 고수분들의 플레이인가 야 죽을 것 같으면 이렇게도 안주고 야 어떻게 이걸 탈지? 장난아니야 이거를! 실력을 숨기고 계셨죠 와 PK고스님은 튕기셨나보다 아 주무시러 가신다 했지 지금 주무시러 가신다고 해놓고 내가 아는 테트리키가 맞나? 꿈이겠지만 꿈이 아닙니다 안죽지 고루파님 잘하셔 뭔소리야 아니 고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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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안돼요 골신아리 방킹 오신 이상 고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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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세요 아 맞다 고루파님은 왜 안하세요? 같이해요 네 저는 그냥 뉴비인데 저는 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주의로 시작하니까 주의로 할까? 자 일단은 고스나리가 헛소리만 하지 않으면은 1티어 1티어 스크리머 고스나리 헛소리만 없으면 1티어 스크리머 헛소리만 하면 1티어 하지만 실력은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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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так 오우 와우와우와우와우 어후 진정하시구요 진정하시구요 어우 선생님들 진정하시구요 진정하세요 오 잠깐 daha کhw 아아 claws 어렵져 Os 어렵지만 재밌어요 계속하시다 보면 재밌어요 원래 고수분들하고 해야 실력이 늘어요 그래서 나도 고수가 되기 위해서 만든 중이니까 일부러 만든 중입니다 또 어려운 게임 아 그리고 담당님께서 추천하시는 게임 뭐가 있습니까 곧 있으면 투컴으로 방송하게 될텐데 과연 원하시는 게임이 있으시면 말씀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뭐야 게스티님께서도 원신? 아 진짜요? 일단은 포켓몬을 좀 집중적으로 좀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거는 주말에 한번에 몰아가 몰아 저도 들어가고 싶어요 저기 아직까지 원컴이어가지고 이거 복사해서 좀 넣어주실 분 링크해서 넣어주실 분 링크해서 한번만 넣어주세요 채팅방에다 한번 넣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천사들이십니다 그거 치고 그냥 그거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고스내리입니다 팔로워와 시청은 고스내리의 크림이래입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들어왔구요 자 들어왔구요 근데 담당님 전부터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134967은 무슨 뜻이에요? 134967이 무슨 뜻인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궁금해 그냥 그 대답만 듣고 한번 시작하고 의미 없어요 그래요? 의미가 없구나 하긴 고스내리도 의미가 있어서 지은 건 아니지만 고스내리로 지은 거니까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내리에요 팔로우와 시청은 고스내리의 크림이래입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어요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구요 테트리오 뉴비입니다 뉴비 뉴비 전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뉴비분들이 많이 여기서 거쳐가시죠 네 테트리오에서 뉴비 찾기가 더 힘들잖아요 고스내리 방송 오시면은 뉴비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고스들 나가 아 뭔 소리에요 안돼요 고스분들 계셔야 돼 안돼 고스분들 계셔야 돼 안돼 고스분들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실력이 쌓입니다 응애라니 다시 들어올래요 들어와요 자 한 분 더 들어오실 것 같은데 좀만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 저기 팔로우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좀만 기다렸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들어오시나요 어떻게 안 들어오시나요 음 유튜브 감사합니다 아기댕치님 자체 페널티 넣을게요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그 자신감 그러다가 구시나리한테 당하시면은 어 기분 기분 안 좋으실 거면서 네 하긴 제가 누구를 공격할 수 있나 그런게 방어만 할게요 오 covering 방어만 가능해요? 아 원래 이런거는 김칫국을 한 두 시 뭐냐 김칫국 아메리카노처럼 두 이제 투샷 넣어가지고 드링킹 해줘야됩니다 나리님만 죽여야지 그러지 마 저 이번에도 인 인 시리 중간은 가겠다라는게 목표이기 때문에 자 안 들어오시나요? 안 들어오시면은 시작합니다 난리는 작고 자체 코리아 킴 큐티님 오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링크 하나 남겨주세요 코리아님 들어오시게끔 아 괜찮아요 그러면은 우리 고수들 사이에 고수가 낀 방송 한번 그 보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자 안나오지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트리오 시작합니다 자 뉴비 냄새가 엄청 날거에요 지금 뉴비 냄새 엄청 날거에요 한지 6일밖에 안됐어 연습을 안해가지고 자 나쁘잖아요 좋아요 이대로 가는거야 왜이렇게 공격이 많이와 그럼 나도 공격을 한방정도 이렇게 해줘야지 이게 바로 공격입니다 여러분 아 잠깐 아 잠깐 오 잠깐 잠깐 곧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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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해 침착해 수많은 난관 다 거쳐왔잖아 이길 수 있잖아 이길 수 있는 게임을 지지 말자고 아 곧끼야 안돼 와 둘데가 없네 야 장난 아니죠 야 야 됐어 이대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좋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얍 안되겠다 이걸 이렇게 넣고 이런 식으로 넣은 다음에 이걸 바꿔가지고 여기다 넣고 살짝 이렇게 넣은 다음에 아무도 안 보는 사이에 이런 식으로 짜 놓으면은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려놓을 게 있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안정권에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해주면은 공격도 한 번씩 들어가지구요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실수만 없으면 돼요 어이구 제 공격으로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어이쿠 제가 골지나리만 공격하는 느낌이 약간 들긴 하지만 기분 탓인 걸로 오지마 어떤 환경으로 이겨내셔 그때 왜 이렇게 실수를 한 거야 아 아 얍 얍 얍 얍 얍 얍 아 아 아 진짜 실화신님 고아 아니야 할게요 아 아 아 아 뭐 야 자 이제 고수분들만 남으신 건가요 고르판대 펜싱님 맨 아 오케이 화이팅 5분 전에 음 입문한 응애는 옵니다 근데 잘하시는데요 처음 입문하신 것 치고는 고수나리보다 잘하시는데 자 안녕하세요 고수나리입니다 팔로워 시청해 고수나리 야크니 미래입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깐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구요 유 테트리오의 뉴비를 보고 싶다 고수나리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고수분들이 얼른 오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분들도 할 만한데 질리러 안 넘어가 오우 좋아요 들어오실 분 안 계신가요? 오 오메기떡 님 댕고수 들어오셨나요? 얼른 들어와요 얼른 들어와요 우리 오메기떡님도 잘하시잖아 엄청난 고수세요 봐요 승률이 저번보다 엄청 올랐어 17번 했는데 3번을 이겼어요 저번 승률보다 엄청 올랐다니까 저번 승률은 제가 30번 했는데 한 판 이겼어요 그것도 봐줘가지고 근데 지금은 봐요 승률이 많이 올랐다니까 실제력이 많이 올랐어요 다들 한 말씀 없으시지만 아무도 반응이 없으시지만 고로파님 지금 다시 이쪽 밑으로 내려가셨구만 더 들어오실 분이 안계신가요? 안계시면은 바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셨다 김큐티믄 어서오시고요 드디어 고수나리를 성장시켜줄 분이 한 분씩 한 분씩 들어오고 계십니다 이제 끝났어요 고수나리가 손가락에 힘 좀 풀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수나리의 엄청난 컨트롤에 농락을 당하실 겁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오! 야! 이렇게 사실상 오일스타전 네, 오일스타전 사실상 오일스타전 자, 바로 시작합니다 야오 저기! 고루파님! 준비하세요! 네, 준비하세요! 네, 빨리 준비하세요! 네 저영을 하다뇨 고시나리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하는데 게스트님 일하시고 이제 시작! 이제 진짜 제대로 가야지 이번에 진짜 제대로 합니다 아이, 고시나리가 처형이 됩니까? 고시나리 실력 올랐다구요 바로 처형 안될걸요? 처형하기 쉽지 않을거야 처형하기 쉽지 않을겁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고시나리 처형하기 쉽지 않습니다 처형하기 쉽지 않아요 예전에 그 고시나리가 아닙니다 이제 선생님, 좀 진정하시고 선생님! 선생님들 좀 진정하시고 진정, 진정은 하세요! 진정 좀 하세요! 네, 진정하세요! 진정 좀 하시라구요! 네 예, 공격을 많이 당했어 어, 순간 당황해가지고 다음 거를 생각을 못했잖아 하지만 위기를 기회를 바꾸는 고시나리의 그 엄청난 사기 스킬로 인해 위기에서 다시 기회를 바뀐 케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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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기회를 위기로 바꾼 케이스 아, 현장 이런 리스크가 있지 아, 살려줘요 왜요? 누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제가 복수하겠습니다 누굽니까? 누구예요? 제가 우리, 어? 담남님 담남님, 목소리 좋으신 우리 담남님의 복수를 해드릴게요 누구예요? 제, 예, 복수할 실력은 안 되셔서 죄송합니다 복수할 실력은 안 됐어요 누구예요? 누군가 지금 저를 노리고 한 두 분인가 세 분 정도가 어? 지금, 어? 고시나리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다음 판 기대해도 좋습니다 고시나리가 갑자기 아, 정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못 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타겟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타겟 오면은 그때 이제 내리면은 그게 공격이 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재밌죠? 재밌죠? 아, 타겟팅 온 기능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는 안 했잖아요 오는 안 했기 때문에 같이 연습 많이 하죠 야, 확실히 고수라 다르구만 야, 와우 와우 야, 한 분은 또 돌아가실 것 같은데 응애 자 아직도 고시나리한테 도전하고 싶으신 분은 들어오세요 제 도전 다 받아들여주겠습니다 아이고, 고인물들 자꾸 이러시면 뉴비는 어떻게 살려고 그러십니까? 하하하하 근데 이렇게 맞아야 실력이 늡니다 아, 진짜 한 번만 더 하고 나간다 하하하하 아, 전 즉시, 누군데요? 누구예요? 즉시 처리할 사람이 누구예요? 고로 시작해서 린은 아닐 거고 네, 고로 시작해서 린은 아니죠? 네 아하, 지금 아... 큰일 났네,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더 들어오고 싶은 분 계신가요? 아아아 하하하 고, 뭐, 시나리 하하하 젠장 바로 시작합니다 승률 많이 오른 고시나리의 실, 진짜 실력을 보여주겠어 신의 힘을 미쳐라 미쳐때 아르 빠르게 못하겠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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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둘 데가 없네 어, 자꾸 공격이 오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느낌 탓인걸로 제발 살려주세요 가 아니고 고시나리가 한번 살아보겠 습니다 할 뻔했네요 하지만 고시나리는 안 죽죠 야, 죽을뻔했다 우와 끝났나? 야, 끝났다 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 대찐이 돌아가셨구나 아, 튕기신건가?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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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끄엥 잘하시는데요 이제 테트리오 그만하고 Oh, 저게, 저게 돼야? 풀세카 숙제 하러 먼 숙제? 풀세카 먼 숙제 있어요 알려주고 가짐 마시고 방송은 보실거죠? 우리 대찐님 우리 그래도 매니저분이신데 그래도 챌린지 아 챌린지 라이브 아직 안하셨구나 전했지요 저는 아까 그 점심 식사할때 밥먹고나서 짬내서 챌린지 라이브 및 저기 그 다했습니다 저기 출석체크 다했습니다 이것저것 아직 그 요즘에 눈치 못채신 분도 아직 계시긴 하겠지만 저 아직 그거 뭐냐 스킨이벤트하고 있어요 연속 출체 30번 이상 포인트 2만 쓰시면은 바로 저기 치킨 갑니다 아니 누가 그러니까 많이 오세요 아니 아직 케븐이랑 더 드릴 수 있는데 아 치킨 대신 다른거 드리죠 치킨 안좋아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은 피자로 바꿀수도 있어요 연속 출체 30번이면 됩니다 지금 7번 7분 받아가셨고 아직 3분 남았습니다 이제 받아가실 분이 없기때문에 지금이 기회에요 네 야아 이기셨어 엄지가 말합니다님 무가군고시님 schon 오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아하 99 오 999 레벨 됐다 오오 고스나요이 방송에서 999 레벨이 되다니 으악 광고 아나님이 아침방송하느라 날려먹은 내 출첵 돌려내요 죄송해요 지금부터 쌓아주세요 뭐야 엄지님 왜 쉬어요 지금 쉴때가 아니잖아 얼른 들어와요 뭐 하시러 가셨나봐 자 시간은 금이니까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스나리가 레벨이 30이죠 응애 시샷 가지고 있으면 죄송합니다 다시 해주셔야되요 인정을 인정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인정을 해야될 분이 한두분이 아니어가지고 많이 복잡해집니다 아니 저는 고스가 얼마 못하는지 얼마나 잘하는지가 아니고 얼마나 못하는지를 보려고 하시면 어떡해요 잘하는지 봐야지 아! 잘못났다 잘못났다 잘못났어 맞쫌어 이게 바로 facedp는 아니구나 오 잠시만 오 이거 먼저 죽겠는데? 먼저 죽겠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지? 와 노래는 좋은데 마음이 생겼다 제발 제발 도끼야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다고 어 됐다 켜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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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잘하는지 보시게 될 겁니다 이제 얼마나 잘하는지 보시게 될 겁니다 봤죠? 위기를 길이로 바꾸는 도끼나리의 찐실력 보셨죠? 시신이 2위가 있네 어머머머머머 켜놨니님 진정하시고 진정할게요 진정하시고 오 죽을뻔했네 우와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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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대기 한번만 나와줘 아니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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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짝대기가 저렇게 가지? 열한분입니다 아아 아 왜 짝대기가 내가 너무 빨리 바꿨어 천천히 바꿨어 했는데 빨리 바꿔가지고 2사단이 난거야 아 아 저게 나린이 실력이지 이정도면은 천방했죠 그래도 네 나쁘진 않았죠 네 유스카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 이제 투컴방송에만 남지 않았다 아 드디어 나도 고사양의 게임을 즐길 수가 있겠죠 아 어 이건 실패하신거죠? 아닌가? 야 드디어 본실력이 나옵니다 지금 팔로우한지 576일체입니다 낫 낫 낫 낫 낫 낫 낫 낫 와 저게 돼요? 야아 우와아 우와아 저 뭐야 와 진짜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저도 무서워요 지금 후덜덜 웃기나리도 후덜덜 네 보면서 안될거 없는거 같네요 아 진짜요? 근데 고사양이 잘하죠? 전부보다 실력이 올랐죠? 물론 이렇게 고인물트꺼 보면은 제가 실력이 올라도 얼마 오른거같이 안보이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야 그게 대박입니다 야 이거 보면서 이거 보.. 이걸 봐야지 이거 나중에 다 유튜브 올릴거야 저거 저거 실패했죠 야 아 오랜 영상에서 네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실제는 어렵다 맞아요 vip니 언제 오셨어요? 고아 안녕하세요 너무 즐거워 보이셨어요 뭐가 즐거워요 오랜 영상에서 뭐가 즐거웠는데요 하나도 즐겁지 않았어요 노란색이 제일 싫어진 때였다구요 원래 노란색을 그렇게 싫어하진 않았었는데 아하하하하 진짜요? 더 들어오신 분 안계신가요? 어 아니요 출책 안했을거에요 검은콩님 지금 오셨으니까 출책 안하셨을거에요 지금 출책 한번 해볼게요 컴키는게 너무 귀찮아 그러면은 한판 한.. 저희가 한판 하고 있을때 컴키는게 귀찮아지지 않으실겁니다 네 했어요? 했어요? 언제 했어요? 지금 막 오신거 아니었어요? 아니.. 아 채팅만 없으셨지 어 뭐야 아 아 아 멘붕 음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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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란란 란란란 고시나리 즐거운 고시나리 방송해 이런 안돼 고시나리가 이겨야돼 이겨야된다고 그냥 질신없이 발버둥을 쳐주겠어 발버둥이란걸 쳐주겠어 쳐주겠다고 쳐주겠다고 발버둥이란걸 쳐주겠다고 아비야오 아비야오 자 갑니다 아 너무 좋아하면 안되는데 이게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런지 시청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나가시는 소리가 들려 진짜 너무너무 뉴비로써 채통을 지키지 못했던 제 자신이 함심합니다 자 채통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뉴비로써의 채통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뉴비로써의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공격해서 할건 아니었는데 어 잠깐잠깐 왜 이렇게 공격이 많이 들어와 채님 진정하시고 진정하시고 갑자기 공격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랬어 와 죽을 뻔했다 와 죽을 뻔했소 죽을 뻔했소 하지만 죽지 않지 예스 오 잠깐잠깐잠깐 오 다행이다 오 죽는다 하지만 죽지 않는다 하지만 죽는다 아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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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드 쓰는거 보고싶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빌드 CC 있게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색하셨구나 검은콩님 언제 하셨대요? 네 일단은 빌드 빌드는 티스피말고 또 다른 빌드가 있어요 빌드 얘기하니까 스타크래프트 하고싶다 해본 별로 해본적은 어 많이 없 학생때 많이 해보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해본적은 없는 게임인데 아 그래요? 했었구만 알겠습니다 야 이러면서 이제 한방에 팍팍팍팍팍팍팍 대지 우와 야 야 야 야 와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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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트리스 무서워 테트리스 무서워 엄지님이 다시 뭐냐 대기실로 가셨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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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저도 이미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복받으실겁니다 고시나리 방송을 이렇게 촬영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좋은 노래와 함께 고시나리와 함께 언젠가는 뉴비가 되는 뉴비비에 언젠가는 고인물이 되는 고시나리 고인은 고인이 될뻔했다 잠깐 아 잠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공격만 안당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오 큰일났뻔했다 어려워 어려워 공격하지 마세요 공격하시면 나쁜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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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잘못뒀다 이 중요한 생각에 잘못뒀다니 와 이거 지금 연명하는게 끝이네 뭐 더 할 수 있는게 없네 오 큰일났뻔했다 오 아니야 어 됐다 찾았다 찾았다 어 숨통 트인다 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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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고시나리의 실력 하지만 다시 찾아온 위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오지마 공격하지 마 공격하지 마 팔로우 감사드립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몰라 아, 된다 호올라 웰컴 투 마이 블로캐스트 사하 웨어 라이 프롬? 아이친 스피크 잉긋 셔 리더 라이크 마이 블로캐스트 아이차 유튜브 채널 라이크 마이 블로캐스트 플리즈 서스크라이 마이 유튜브 채널 땡큐 아이친 근데 이랬는데 한국뿐이시고 막 이러면은 그쵸 팔로우 감사만 진짜 찾으네요 그쵸 멕시코 웰컴 아일러브 멕시코 저 유튜브 채널 하나만 띄워주세요 제가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이 유튜브 채널에 구독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늦었당. 한국을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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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을 좋아해요? 테두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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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틀리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영어 잘하시는 분은 아 얘 영어 못하네 라고 딱 아실 거예요. 원래 언어라는 거는 틀리면서 배우는 겁니다. 언어 같이 공부하고 싶으시면은 매일 아침 6시 반 고시날이 방송에 오시면은 1월 일본어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틀리면서 하는 거죠 뭐. 칭찬 감사합니다. 이래봬도 5000시간 고인물입니다. 어 그래요? 사하 네. 그 시간대 아니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공부방송을 어떻게 킬까 하다가 심강단계 그거여가지고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영어는 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고시날이랑 함께 공부하실 수 있어요. 아침 조금 일찍 일어나가지고 고시날이랑 일본어랑 영어 전복 한번 해보죠. 우리 회화 전복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계기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방송을 하다가 방송을 하다가 외국분들 가끔가다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그 분들이랑 거리낌없이 대화를 하다보니까 오 큰일날뻔했다. 이거 죽을뻔했네. 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거지 실직으로 잘하진 않아요.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고시날이처럼 같이 성장을 해봐요. 성장 채널입니다. 이래봬도 함께 성장하는 채널 고시날이 방송 여러분도 함께 성장하신 건 어떠십니까? 운동도 하고 게임도 하고 공부도 하는 고시날이 함께 성장해 보아요. 좋아요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아직 치킨 이벤트 안 끝났으니까 치킨 빨리 받아가세요. 아직 3분 남았는데 아무도 안 받아가셔. 찍돌님 걸 Splatoon 비ủ 갑자기 그거 갑니다 벽 saw We get we have 꺬 is 시험기간이면 아침에 안일어나는데 아아 그렇구나 미스터 아유히어 아이 러브 멕시코 고시나리 유튜브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조테구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조테구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댓글 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이다 아 그렇구나 제가 이기면은 원더호일을 외쳐드리죠 하지만 원더호일을 외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애 젠장 이렇게 잘해 다들 잘해 공격이면 다한테 나한테만 온 것 같애 일단 이제 방송 잠깐 이제 11시 까지 하고 방송 잠깐 껐다가 11시 20분에 바로 운동 방송 들어가니까요 림피트 어드벤처 들어갑니다 많이 와주세요 운동도 해요 이제 살 빼려고 완벽해지겠어 여러분들도 완벽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시나의 방송을 아신거는 행운입니다 여러분 안돼 안돼 이러고 살 수 있다 진짜 고시야 이런거는 어떻게 살지 이런거를 보통 고시나의 같은 경우에는 그치 이렇게 당하지 누가 이겼어요 야 역시 의심하지 않는 실력 네 눈치 보지 마시고 하세요 예 눈치 보지 마시고 하세요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테트리스 어렵지 않습니다 네 고인물들이 많으셔가지고 약간 어려워 보이실 수 있는데 고시나리와 함께하면은 같이 성장 가능합니다 네 빠깨하고 싶은데 문제는 빠깨 한번 해봐요 네 사설방에서는 빠깨이 안돼요 아 그래요? 발라버리셔도 됩니다 뭔소리야 발라버리다뇨 누굴요 고시나리가 여러분대로 발릴거 같아요 제가 아 걱정되네요 제가 거짓말 안하고 사설방만 오면 실력이 너프가 된다 네 버프가 되는거에요 너프가 이벤트는 뭐에요 출석체크 연속 30일에 포인트 2만을 쓰시면은 제가 치킨게프티콘을 카톡으로 쏩니다 네 그 이벤트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3분 남으셨는데 아무도 안가져가셔 총 10분께 드리는 이벤트인데 3분 남으셨 7분 받아가지고 3분 남으셨는데 아무도 안가져가셔 랭크에서 너프입니다 아 랭크에서 너프구나 자 시작합니다 매일 오시는게 중요하죠 고바스보라니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고시나리의 고시나리의 진정한 실력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 긴장 타셔야 됩니다 이제 화장실 가셔야 되는거 좀 참으셔야 됩니다 이제 고시나리가 이제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겨yd 전체님 오 큰일내뻔였네 와 죽음인줄 알았네 야... 테트리오 하면서 계속 선생님만 찾는 것 같애 봤죠? 이렇게 위기를 타게하는 고시나리의 엄청난 선한 모습 선한 영향력 어떻습니까? 이러고도 테트리오를 안하실겁니까? 여러분 테트리오 재밌습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클락뻑했다 실수할 뻔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일단 짝대기로 해가지고 여기 넣고 그다음에 이런식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넣고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로 이렇게 해 주고 여기다 넣어준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넣고 이걸 참당인데 이렇게 빼게하면 이렇게 되지?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망한다 망하고 있다 점점 예 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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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애에에에에에에에 아 오 각 완전 잘보시네 이제부터 시 이제부터 시작이야 오늘 밤 ㅋㅋㅋㅋㅋ 고르파님 쉿 고르파님 쉿 매일와야겠다 매일와야되여 매일와야되여 일단은 정규 방송en은 월요일후 точно 목요일까지 있구요 아침방송이 있고 아침에 이제 공ocking 방송중에 저녁에 어 이제 정규 저기 게임방송이 있고 게임은 매번 달라져요 종합게임 스크리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말에는 제가 자유롭게 방송할거고 이제 그 정규방송 끝나고 나서 20분간 쉬었다가 운동방송이 있습니다 그 때는 와주셔가지고 응원만 해주시면 됩니다 딱히 그렇게 재미있진 않을거에요 운동방송이라 그렇게 재미있진 않을건데 이게 버츄얼게 그게 아니어가지고 버츄.. 버츄버? 네 버츄리머? 네 버츄우버가 아니라가지고 암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성장해보죠 아아.. 그래요? 에스티젝트 스킨도 하실 수 있으면 그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일단은 하면서 많이 배울거에요 어 이거 실수하신거죠? 네 실수로 바로 이제 야..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스킷 실력 스탭 따로 있어요? 응예 고수나니가 진정한 응애죠 여기 무서워요 무섭죠 그 무서움을 이겼을 때야말로 고수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고수분들하고 붙일 수 있는 기회 흔치 않습니다 고수나니 방심 오셔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테트리오 한번 즐기신 게 어떻습니까 이제 투컴되면은 게임도 왔다갔다 할거야 이거 게임하면 저거 게임할까요? 한번 전체할거야 지금 원컴이라서 원컴의 한계 극복을 하도록 하겠소 응 나쁘지 않큰 아직까지 공격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고수나니한테 가만히 좀 있던 얘기지 어색한 들어오고 있어 큰일났어 하지만 고수나니는 이대로 당하지 않아 당하지 않는다고 아비야오 이대로 당하지 않습니다 고수나니는 당하고는 못사는 성격이지만 실력이 없어가지고 당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비운의 스트리머지만 잠깐 잠깐 안돼 이거 노리시는 것 같은데 고수나니 고수나니 오자마자 고수나니에 걸렸다 타겟 걸렸다 하면서 고수나니 막 공격 퍼붓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기분 탓인가? 어 언제 이렇게 고수분들처럼 자라게되지 후 봐주시면 사시네 야오 조심하셔요 이러다가 한번에 훅가요 위험하다고 어어 아 이대형으로 막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뭐 축구를 좋아하는건 아니지만 내일은 또 내일 몇시에 있어요 근데? 내일 그 월드컵 예선적 경기 몇시에 있어요? 이따 확인해봐야겠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하는건데 보긴 봐야지 내일 8시? 아침? 저녁이겠죠? 8시면 친구들보려다가 저녁먹고 볼게요 아아 진짜요 부럽습니다 또 참등 오ㅓ Processвид 이마탁 왜요? 고씨나뷰 인정한다니까요 꼴등이 꼴등이 인정 죄송합니다 꼴등인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한번은 왜 안들어오세요 꼴등인지 몰랐어요 아 진짜 인정 갈거야 어딜가요 내일 올게요 알겠습니다 헉 바로 시작합니다 좋아 고스나리 손가락은 풀렸지만 고인물 라인 나만 남았어 이런 외롭겠구만 괜찮아요 고수들 사이에 고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네 페이크 페이크 레벨 고수 고수 레벨 고수 레벨이 아니고 고수 레벨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워 시청 유튜브도 하고있으니깐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오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if you're not Korean if you're not Korean I can speak English a little 자, 나쁘진 않은 거 같으면서도 이거를 얼른 없애버려야 됐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없애고 최대한 층을, 층을 없애야 돼 최대한 층을 없애버리고 됐고, 됐고, 됐고 됐어, 오케이 아, 공격 많이 했다 아, 좋아 바로 이렇게 시작해 주다니 감사합니다 오티나리 이번엔 좀 되는데 이번엔 좀 된다 된다, 된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살려줘요, 경사님들 살려줘요, 경사님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뉴비라고요 뉴비라고요 뉴비라고요, 뉴비라고요 뉴비라고요, 뉴비라고요 뉴비, 뉴비 죽는 줄 알았어 자, 침착해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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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해 침착하면은 어떤 상황이든 다 극복해내갈 수 있 꺄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잘못했뻔 뻔했다 아아, 잘못했다 짝대기 안나오나? 안돼 오, 오신니? 고아, 안녕하세요 팔로우 깻펑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한국분이시네, 다행이다 유튜브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눈을 하시면 고스티나리가 엄청난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또 재밌는 방송, 즐거운 방송 유익한 방송 만들어갈 수 있는 고스티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침에 공부방송이 있구요 어... 9시부터 11시까지 게임방송 그 다음에 11시 20분부터 12시까지도 운동방송이 있으니까 많은 시청과 관심과 사람 쌓기도록 하겠습니다 출첵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출첵 연속 30일 이벤트 진행하시구요 포인트 2만 쓰시면은 바로 치킨 기프티콘 고스티나리가 쏩니다 수술 체크 잊지 마시고 꼭 하시구요 포인트 마니 모으셔가지고 꼭 시킨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은 이하고 저 감사합니다 야어aan 이거이거이거이거 오오오 저렇게 가... 저렇게 움직이는 게 가능해? 하하하하 저거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안되가지고 저렇게 되신거구나 이런 실수하셨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자는 좋습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꽃새나리에요 팔로우하시 성경꽃새나리의 크림잼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우와우와우와우와우 아 실수만 안하셨어도 그래도 어느정도 그니까 그니까 아주 좋은 현장이죠 컴터킥은 귀찮고 누에에에잉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이디가 참 자 보기 좋아요 누에에에잉 응에에잉 인거같은 약간 그런 느낌 맞아요 인사 고아가 인사입니다 고바는 이제 인사구요 자 일단은 두판 더 하고 방송 마무리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11시 20분쯤에 다시 방송 켜가지고 운동방송 진행하도록 할테니까 시간이 끼신 분들은 꼭 고 unboxnary 응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연습을 많이 해야되는데 개인적으로 연습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왜그러지 망했어 살려줘요!!! 아무도 나를 살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젠장 난 망했다고 한다 아 억가망게임 억가망게임 옵가망게임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넳 네네네넼 자 두분 남으셨죠 야~~법규 분들 두분 남으셨죠 지금 과연 이 후보쩴 어떻게 될것인지 노노 비없antas u 거야 도나 룰까 왁가 흑끼 도 접지마요! 안되요! 접으시면 안되요 어... 절대 못잡음 흐하하하하하하하 하 인생이라는 게임 판정이 에바네 흐흫 그니까 근데 에바라는 표현이 좋은 표현은 아니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욕은 아니니까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야... 야... 이러고 한방에 또 역전하실 뿐이어가지고 야... 저 상태에 살아남는거 자체가 신기하다 또 살아남겠지 야...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 되냐? 야... 와... 장난아닙니다 네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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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 야... 아 저 잘못되셨죠? 네, 끝났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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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요 아이디 나도 실수 있겟다 ASD, F, G, A, J 오오오... 아이디 야... 아이디가 일자야 이거 테트리스... 를 위하는 아이디인거 같애 테트리스 이거 이 분은 누구십니까 인사해주세요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 펀치 오 저 진심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뉴비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익숙해지면은 아 제 부계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더 들어오실 분 안계시죠 바로 시작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다 죽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꼴등만 안하면 돼 네 3등 안 3등 이내로 들어봅니다 3등 이내로 꼴스네리가 들면은 아주 좋아요 잠깐 벌써부터 공격 시작이에요 공격하지마 공격하시면 안 돼요 꼴스네리가 힘들어요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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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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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래도 야 이 정도 이 정도 했다 그래도 아 꼴등만 꼴등만 아니면 됐는데 꼴등일 것 같아 어 다행이다 찾았다 아 아 죽었다 아 아 하 꼴등입니다 네 꼴등이에요 네 꼴등입니다 퍽 젠장 젠장 원더호잇 다른 의미로 원더호잇 젠장 망했어 이거 좀 봐주시면서 하시는거죠? 이야... 되게 진지하게 진심펀치 달리시네 야 이거이거이거이거 아까 이 공격이었어 그래 이 느낌이었어 아니 진짜 왜왜왜왜왜왜왜왜왜 뭐야 멈춘거같은데? 왜왜왜왜 갑자기왜이래 이 분 저기 렉 걸렸던거같에 방금전에 야 어렵네요 야 드디어 고스분들도 남은건가? 충분히 고스분들 많이 있었는데 아 그래요? 어떻게 하실건지 모르겠네 얼마전에 나왔대요 오 진짜요? 좋은데? 티스피인 그렇게 살ment 야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알 수 없는 신봅니다 야 이거 Z 저 Z along 야 Bo thank you 저는 rempli니까요 저는 1등이에요 뒤에서 지금 튕기셔가지고 이렇게 됐지만 뒤에서 1등 했습니다